대학로에 위치한 긴자 루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주문은 키우스쿨에서 데미그라스 돈까스랑 새우 깎이 우동 먹었어요 키우치랑 장국은 셀프 대미그라스 돈까스 진짜 크다 부카케 우동인데 그릇이 정말 대박이다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뱅뱅뱅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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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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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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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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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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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먹고 갑니다.